Q. 그룹 핫샷 김티모태호가 절친한 사이자 더유닛 심사위원인 샤이니 태민의 눈물을 보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Q. 김티모태호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별관에서 진행된 KBS ETV 아이돌리 부팅 프로젝트 더유닛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Q. 이날 김티모태호는 태민 선배님이 경연할 때 제 모습을 보고 조금 눈물을 흘렸다. Q. 저도 그때 보고 출연할 때 마음도 진지했는데 장난처럼 임하지 말고 진지하게 임하자는 다짐을 했다. Q. 내 미션에서 팀원이 잘 보이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말했다. Q. 김티모태호는 SM엔터테인먼트 연속생 출신으로 유명했던 인물. Q. 당시 함께 연습했던 태민 등과 절친한 사이다. Q. 이후 SM엔터테인먼트를 나와 핫샷으로 데뷔했던 김티모태호는 더유닛 참가자로서 심사위원인 태민과 만나 눈길을 모았다. Q. 태민은 참가자로 자신의 앞에 선 김티모태호를 보고 눈물을 쏘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Q. 김티모태호는 더유닛 남자 순위에서 초반 1위를 차지하는 등 활약을 펼치고 있다. Q. 김티모태호는 지난해 더유닛 출연자로서 KBS 가요대 축제 무대에 섰던 경험이 인상적이었다고 고백했다. Q. 그는 핫샷 멤버들과 언제 브라운관에 들어가서 공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Q. 똑같이 소파에 앉아서 배달 음식 시키고 TV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Q. 그 계회를 두 친구들이 잘 잡아줘서 저도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며 Q.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었는데 마음이 남달랐다. Q. 참가자들 자체가 경쟁자였는데 프로그램 아니고 같이 가요 무대에 서서 Q. 다같이 끈끈해지고 팀 같고 응원을 많이 했던 시간이라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Q. 그는 현재 앤넷 프로듀스 101 시즌 1을 통해 프로젝트 보이그룹 101으로 발탁된 하성훈, 파생그룹 JBJ로 활동 중인 노태현과 서로 응원한다고 알렸다. Q. 그는 지금은 다른 그룹에 있지만 서로 응원하고 있다. Q. 맨날 민나치로 보다가 렌즈 끼고 화장도 해서 어색해서 말은 안 했는데 응원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Q. 자식 그래프가 somm시동과 상당병봉 Disney오ütü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